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파워 속톡속해 21-3 시작하겠습니다. truly 진정한 협력 그룹 진정한 협력의 그룹들은 주어고요. can 조동사 동사원이요. be be thought of 수거에요.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 as 가 loss죠. 솔루션은 명사로 해결책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용액으로써 생각될 수가 있다. 물같은거 녹이는건 즉, as liquid, 액체로써 생각될 수가 있다. with even concentration, 심지어 concentration은 농축과 함께 녹아있는거 뭐가 농축되냐면 risks, 위험과 reward, 보상, responsibility는 책임감 이 뚜루하우스는 전체 지역에, 시스템 전체 지역에 녹아있는 것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뜻이에요. 그 다음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설탕에서 그 나왔죠. 그 다음 그 물 나왔죠. 앞에 설탕이나 물이 언급되어야지 전관서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날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대조적으로 그 설탕과 물들은 형성이 왔는데 무언가 새롭고 다른 것을 그리고 그 부분은 캐나피 디퍼런스, 차별화 될 수가 없어 안돼요 일단. 또 그 나왔죠. 그 설탕물은 설탕물 앞에 나와야 돼요. 아마도 고래되어야지, 용액으로써.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고래해봐라. 지금 예를 들어서가 지금 시작하기 좋죠. 이게 우리가 모를 진정한 협력 그룹을 녹아있는 액체로써 예를 드는거에요. 고래해봐라. 컴바이닝, 결합시키는 것을 설탕을 물에, 모래를 물속에 대항해서 그래서 답은 일단 설탕물 나오고 그 설탕물 그 다음 대조적으로 다른 성질을 말하니까 CBA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순서론 CBA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빈칸 고래해봐라. 명령문의 동사원형이죠. 고래해봐라. 자 컨시더론 목적으로 아예 이제 잘 갖고 나와요. 자 컴바이닝, 결합시키는 것을 설탕을 물속에. 자 VSS는 VS에요. 대항해서. 자 모래를 물속에. 자 설탕은 dissolve, 녹는다.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설탕은 is distributed 되어진다. 수동탭. 그래서 분배 되어지는데. 자 드루아웃은 전체 지역이죠. 자 저녁에. 자 글라스 오브 워터 물, 잔해. 자 물은 Sinks 한다. 아 그 모래는 소리. 자 모래는 Sinks는 동사로 가라앉는다. 바닥에. 바튼까지. 바닥에 가라앉는다 모래는. 당연히 물은 안 섞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일단 설탕물 나왔으니까 그 설탕물 여기로 갑니다. 자 그 설탕물은 could be, 조동사 ppp. consider 되어질수가 있다. 고려 되어질수가 있다. 여기서는 용액으로써. considered consolution. 설탕물은 고려 되어질수가 있는데 용액으로. 자 그리고 소금물은. 자 이승 틀리죠. 여기서는 mixture. 혼합. 그래서 혼합물. 그래서 성기를 잡아야 되는데 빈칸 느낌을 넣자면은. 솔루션은 이미 녹아있어서. 아 이게 뭐냐면. 녹다. 자 녹아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뭔가 이게 결합되어져 있다. 결합되어져 있다는 느낌이고요. 자 혼합물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아직 섞여있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는. 자 그 다음 그 모래는. 자 캔 조동사 또 동사원형 쉽게 삽입절이구요. 부사가 separate 수식해주고 있고. 또 수동으로 can be ppp로 separate 분리. 쉽게 분리되어질수가 있다. 자 separate from 뭐로부터 물로부터. 자 왜냐하면은. 자 보스에서는 물과 모래에요. 모래 둘다. 여전히. 자 retain 동사에요.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빈칸 느낌을 쓰는게 인디비주얼이라는게. 빈칸 느낌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자 인디비주얼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특징들을. 자 개인적인 특징이란 말에서 어떠냐면 고유의 성질을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빈칸 넣기. 인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항상 우리가 순서문제에서 보시면. for example. 인컨트라스트. because 까지. 3개가 위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거는. 순서배열 문제는 항상 접속사 문제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대조적으로. 자 그 설탕물과 아까 나왔죠. 그 설탕과 그 물은. 자 have form도 형성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형법이죠. 끝냈다. 혹은 잠깐만요. 결과. 결과로 해석하는게 좀 더 있은 느낌이 좀 극적이니까. 결과로 갈게요. 자 결국 만들어냈다. 형성. 했는데. 자 우리 thieng로 끝나는 단어는 주의해야 되는게 형성 뒤에가죠. 자 something new 해야되겠죠. 자 무언가. 새로운 것을 형성했고. 자 그 다음 또 something different에도 형성 2번. 두번째로 갔죠. 위치가 thieng 뒤에. thieng 뒤에. 뭔가 다른 것을. 자 그리고 그 생성된 부분들은 cannot be depreciated. 그래서 depreciated는 차별화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동사 bpp로. 차별화 되어질 수가 없다. 이미 섞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just days는 뜻이 똑같이. 자 뭐랑 똑같이냐면은. 자 개인적인 기여. 혹은 책임감. 인데 협력. 협력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책임감이나. 자 기여가 cannot be separated. 조동사 bpp.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집단 그룹에서 책임감이나 기여가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설탕물도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순서문제랑. 문법 한번 분석해 봤구요. 자 우리가. 진정한 협력 집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물에 빠지면 싹 다 녹아 들어가서. 하나의 일체가 되듯이. 설탕과 설탕물과 비슷하다. 라는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협력 집단은 설탕물과 같이 녹아든다.